이 노래는 복음성가 중 주요의 죄인이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85년도에 작곡 작창을 한 것입니다. 세상에서 방황 걸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구집으며 왠가 죄를 저질렀니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벌 때만 또 모자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 그 친구가 되었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화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감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르르르 만져셨네 나르르르 만져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린 기다 우원대 주여 나 이제는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게 무거운 일 이제 모두 다 부셨니 우리 주님의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제인지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나 이제는 나 이제는 나 이제는 그 새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여을위에 바으칩니다